1950년 10월 3일, The Mobile Register가 한국전쟁에 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남한군이 38선을 넘어서 35마이까지 진적했다는 소식입니다. 반면에 미군은 아직도 유엔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러한 보도입니다. 이렇게 남한군이 북으로 진적할 수 있었던 것은 유엔군의 항공기의 도움과 전함들의 도움으로 가능했다는 그러한 보도입니다. 남한군들은 이제 38선을 건너 30마이까지 진적을 해서 철원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진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미군은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유엔의 허락을 받아야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38선을 건넌 한국군 3사단과 스토어 4단이 진격을 하고 있는데 철원 쪽으로 방향으로 틀어서 가고 있는데 철원 지역에는 이미 북한군들이 퇴각하여서 그곳에 모여서 다시 재정비하려는 그러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쪽을 부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편 맥아더 사령부에 의하면 아직도 북한군이 항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북한 방송은 그러한 항복할 의사를 방송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엔군과 한국군은 진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만주를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공산군들이 지금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유엔군 폭격기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차량을 폭격을 해서 75대의 차량들을 부숬다는 그러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B-29 폭격기들은 평양으로 날아가 평양의 주요 건물들을 집중폭격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북한군의 자류 세력들과 교전을 벌이고 있는데 많은 시체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00명 이상의 시체들이 발견되는데 이는 아마도 북한군이 침략해 들어와서 호르로 잡아서 집단 학살을 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도형 전투기들은 한국군 3사단과 수도사단이 원산 쪽으로 방향을 들고 올라가는 도중 북한군들의 운송 차량들이나 중장비 차량들을 75대나 폭격을 했다는 사실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북한군은 메가더 사령부의 말에 의하면 항복할 기세를 보이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계속 폭격을 가하면서 항복할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그러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950년 10월 3일 The Mobile Register가 한국전쟁에 관한 보도였습니다.